타이완 맛과 기술에 있어 대륙의 축소판이라 불리면서도 세계를 향한 진화를 멈추지 않는 타이완은 과연 사내진미의 나라다웠습니다. 타이완 최대 간척지에 조성된 타이시 양식장 그곳의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 하에서 생산된 싱신한 어폐류들과 기름진 땅이 생산해낸 다채로운 농산물까지 풍성한 산해지미로 거듭한 천국을 만난 저는 이제 타이완의 또 다른 보물을 찾아 떠납니다. 태평양 서쪽 끝머리 그곳에 담배 잎사귀 모양의 본토와 크고 작은 이런 아홉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 타이완이 있습니다. 그곳을 둘러싼 풍요롭고 신비로운 생명의 바다를 찾아가는 길 오늘 여정은 서티에서 시작됩니다. 해류의 교차로 수상생물이 풍부한 타이완의 동부해안은 전세계의 고래와 돌고래종의 3분의 1이 서식하는 풍요롬 바다입니다. 특히 석디 앞바다는 30여 종에 이르는 고래와 돌고래의 해유지점으로 유명합니다. 타이완 최초의 고래 관광선 하이징하우가 저를 그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런데 봄철엔 고래와 돌고래 떼를 만날 확률이 95%에 육박하지만 한여름엔 못 볼 확률도 높답니다. 넘실대는 푸른 바다로 나오니 옛생강이 납니다. 19 어린 나이에 원양하선에 올라 망망대해를 떠돌던 9년의 세월 그때는 바다를 거래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고래를 잡아라 그런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고래와 돌고래는 약속이나 한 듯 나타날 생각을 안합니다. 거의 진이 빠질 무렵 드디어 한 녀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래입니다. 한 마리뿐인 줄 알았는데 그 주위로 또 다른 녀석들이 올라옵니다. 고래밭이 따로 없습니다. 고래 때의 묵직한 군무 사이로 돌고래의 동무가 시작됐습니다. 스티아 바다의 먹이가 풍부한 해류의 교차로가 만들어낸 고래와 돌고래의 천국 타이완은 정말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보면 이 큰 대형 마치 수족관을 보는 듯한 기분이에요. 아 너무너무 멋있어요. 한 이 고래 가족이 쫙 한 곳으로 옮겨가는 듯한 저는 지금 느낌을 주는데 지금 따로 배 따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의무를 다한 고래 관광선이 배를 돌리려는 찰나였습니다. 배 옆으로 참치가 나타났습니다. 참치가 등장하자 젊은 선장은 뱃머리에서 관광객을 물리고 작사를 거머쥐었습니다. 관광만 시켜주는 뱐 줄 알았는데 참치도 잡는 모양입니다. 젊은 선장은 목이 터져라 참치의 움직임을 따라 배의 방향을 지시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참치 잡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장과 참치의 운명이 엇갈리는 순간입니다. 해프닝으로 끝난 참치 잡이의 아쉬움도 고래와 돌고래들의 화려한 군무도 모두 뒤로하고 떠날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타이완의 원주민 중 하나인 야메이 조국의 섬 라니가오로 향합니다. 라니가오는 해저 화산 폭발로 형성된 화산섬으로 여름 휴가철에 타이완 본토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섬을 찾은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스쿠트를 대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은 못하지만 멋있게 한번 타보겠습니다. 스쿠트를 타고 라니다오의 순환도로를 달리는 기분은 속된 말로 짱입니다. 시원한 바람에 유난히 후덥지간한 날씨도 있을 수 있고 도로를 따라 펼쳐진 화산선 특유의 아름다운 풍광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언제든 멈췄을 수도 있고 말입니다. 이야, 좋다. 거센 바람과 파도가 조각한 들쭉날쭉 기기묘묘한 검은색 화산함 해안 풍광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라니다오가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타이완의 고산족 중 유일하게 바다를 터준으로 삼은 야메이족의 전통적인 삶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타이완과 필리핀 중간지점에 자리한 라니다오 이 섬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야메이족은 혈통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타이완보단 필리핀에 더 가까운 편입니다. 각 구조와 언어도 타이완 본토와는 다릅니다. 마을에서 만난 야메이족 노인과 소통하기 위해선 이중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타락비핀과 필리핀과 필리핀은 이 세월을ів에 경쟁도가 아름다운, 아파로 필리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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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을